오 개꿀 오 개꿀 야 잠깐만 맞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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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는 얘기 없었잖아 야 근데 내가 없었을 때 아직 그랬어 신님이 모니터링 잘 한단 말이야 나 빨리 도망갈게 야 근데 나 어디야 아 야 야 이 이거 이거 내가 지난해차 이거 만든거 개꿀이에요 왜냐면 방금도 길을 몰랐는데 이 이 화살표가 있으니까 어딘지 정확히 알거 같아 점프 점프 들어가자 들어가자 올라가자 자 올라가서 일단 뿌리같은거 넣어놓구요 자 보호책 나오면 개이득이야 보호책도 자 보호법 가시투 와 보호법 가시투 끼자 보호법 가시투도 껴놓고 지난번에 보니까 애들 개쎄더라구요 어 철저히 준비해야돼 다이아 36개 있고 날콤술이 많이 있네 화염 화염도 있고 그 지난번에 약탈이 있었을텐데 약탈이 보자 화살은 많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뿌리가 많이 있네요 와 일단은 40개에다가 100개에다가 120개에 125개 500개 어느 세월에 보냐 왠지 삐리지 500개일거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 약탈 쓰리들고 다녀야돼 아 근데 진짜 몇개일까? 내가 볼때 그 아버님 그때 책이 막 여러장이 있 여러 문구가 있었잖아요 어 맞지 맞지 조건이 한개가 아닐수도 있어 조건이? 일단 조건이 한개가 아닐수도 있지 4차 4차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왜냐면 4차가 마지막차 아냐? 마지막차죠 마지막차니까 뭔가 깔싸막이 뭔가 조건이 나올거 같애 근데 쉬쉬 기억하라고 어 쉬쉬 기억하자 아 이거 쉬쉬가 기억하기가 진짜 어려운 스킬이야 그래서 몸에 그냥 배워야돼 그냥 내 자체가 쉬프트라고 생각하면서 다녀야된다고 일단 제가 도박하고 왔거든요 절망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정하자면 지금 공개된거에선 4차가 마지막이란 얘기에요 아 공개된거 그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지 근데 그것도 응 응 악호주환님 3개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면 제가 100만원밖에 못댔어요 천만원을 따러갔는데 100만원밖에 못댔어 이거 얼마나 젊은거에요 뭐하는거에요? 아 500줄테니까 다시가세요 아 니 500으로 하고와도돼? 아냐 지금 모두 돈 다 합치면 500되지 않을까요? 젠장 니 돈으로 안쓸거잖아 제 돈이라니 없어요 자 보자 까비 야 근데 나 왜 어 100만원 아까 쓴건가? 오케이 써서 그런거구나 20만원이네 200만원 실드 하나 깔쌈하게 설치해놓고 야 2분 남았다 자 2분 갈준비해 갈준비해 야 핑맨아 너도 그거 두고 어 갔다오자 용암을 담가라는데 타면 타서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 그 약간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시민분들이 간간히 한 번씩 봐줘요 보고있어 보고있어 한 명이 네 네 소중하니까 이거같으면 용암 해놔요 잡으면 안돼 시민이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바로 이동해야겠다 이거 실더좀 넣어놓고 바로 이동할게요 자 중앙지역 이동서 자 중앙지역 이동서 어디 먼저 갈래? 아 돌 돌 돌 돌 아흑 자 보자 일단은 마조 마조 것도 좋고 자 이거 누가 보고있으세요 일단 나 마조 갈게요 마조 오케이 오크기에 좋으려나? 보기싶은 아 근데 호박도 안팔았네 호박 계속 판다 생각하다가 못팔았어 젠장이네 자 가자고 일단은 제가 지금 3차기 때문에 1대1로는 제가 최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보면 바로 도망갈거야 아아 걱정 안해대요 맞아요 오줌도 싸죠 자 바로 마족으로 가가지고 마족 3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어디갈거야 너 내가 딴 데가요 너 마족 마족 쪽으로 가 마족 마족 말고 마족 말고 오크가 오크 오크 나눠서 가는거 오케 어 나눠서 가는게 좋지 않아? 아 같이 갈까? 그냥 한 번에 마족 그냥 미친듯이 끝내버려 어 빨리 끝내고 넘어가는게 좋다 왜냐면 상대방이 깨고 있을 때 우리가 애들 잡는것도 개이득이거든 애들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죽이면 죽이면 그것도 개이득이에요 어 그래서 일단 마족 빨리 싸그리 한 다음에 딴 데로 넘어갈게요 어 아 쉬쉬 오케이 야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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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어 마족 마족 갈게 얘네도 마족 갔나 누구누구누구 마족이 통한다고? 오케이 가보자 마족 여보세요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저희 불렀어요? 저희 왜 불렀어요? 저희를 왜 불렀을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지? 드래곤이안 드래곤이안 얘네 말고 드래곤이안 아 드래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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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족 드래곤이안 마족 온다는데 어 마족 그럼 우크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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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족오면 그냥 털려요 굳이 경쟁하고 싶지 않아 굳이 갑자기 있다가 얻어맞으면 골로 갈 수도 있음 그치 저희가 개쎄거든요 어 흑요소는 다 보셨어요? 어 그렇죠 흑요소는 다 볼만해요? 어 이거 키 안받고 있었다 저희가 저희가 흑요소 헌터라서 저희가 아 흑요소 헌터에요? 흑요소 팁 좀 주세요 팁 좀 주세요 그게 점프할 때 한 대 때리고 떨어질 때 한 대 때리면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갑니다 저희 지금 가 목욕시키고 왔거든요 아 목욕시키고 했거든요 네 지금 그 친구 목욕 좀 시키고 있어요 혹시 그 체력이 어떻게 되죠? 그 2만이면 아슬아슬할텐데 3만이면 3만이면 용암으로 못 죽일텐데요? 아니요 잠깐 이렇게 담궈놨어요 많이 때려놨어 아 담궈놨어 약간 김전방구듯이 잠깐 이제 목욕 목욕 목욕하라고 왜냐면 우리만 목욕하면 안되지 몬스터도 목욕을 할 그게 있어 어? 근데 그거 잘못하면 탈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마치 조심하지 양사 그럼 한 번 태우셨어요? 아 아니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태울 뻔 해가지고 아 우리 마족 어디에 한거야 왼쪽 오른쪽 갈게요 제가 타워 자 아 근데 마족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님들 그만 나갔다가 쟤네들은 그 점프가 생기잖아 아 아 그걸로 아 그래서 마족이 쉬운거구나 저쪽은 내가 볼 땐 그 네크가 아니라 개구리야 개아파요 원숭이죠 원숭이 개구리가 아니라 형님 원숭이는 너고 원숭이같은 새끼 아 죄송합니다 아 1위 드래곤이야 죄송합니다 원숭이는 만물의 영장 개아파 뭔소리야 생각해보니까 그쪽은 그쪽은 지피 신고 다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혹시 프로스펙스라고 하세요 개아파 1위한테 싸움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예 사실 뭐 1위든 뭐든 하핰 왜 1위 1위가 뭐 대순가 하울픔이 1위거든요 어 개아파 하고싶어서 1위가 된게 아니라 일단 저희 전쟁시간에 드래곤 잡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예 저희 드래곤 저희 드래곤 유적을 발견해가지고 실제로 어어 나 뒤진다 어 뭐 말하면 개주가 으에 전쟁 시간, 전쟁 시간에? 오늘 전쟁 시간에 설마 딴 데 숨어있고 이렇진 않겠지? 찌질하게? 에이, 설마 그렇겠어요. 드래곤 다 잡으면 올게요. 드래곤 모가지 들고 올게요. 머리에 쓰고. 개멋있게. 자, 우리 악어님은 전쟁 시간에요. 전쟁 지루자는 1위 위험을 니네가 이어받았으면 그걸 보여요. 기대하고 있을게. 예, 2위는... 어? 1위가 대수관이에요. 아니, 여기 안에서는 잡을 수 있잖아. 드래곤이랑 기지에서는 안되는데 드래곤... 그... 그 여기 마저, 마저 여기 타워 안에선 죽일 수 있잖아? 드래곤이랑요? 드래곤이랑 오셨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거 내가 곧기간 가져왔네? 절망적인데? 타워, 타워 안에선 저도 가능. 실화야? 감자기야... 실화야?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아, 실화야? 헐, 인생 조졌다. 나 한 명 죽여야 되는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마족 보스님 죄송합니다. 아, 돌곡을 만들으라고? 야! 누구야! 개천재잖아! 개천재네. 왜? 아니, 저건 죽을라고. 돌곡이 만들었던 거. 변견나네. 돌곡은 일단 개 아플 거예요, 저거. 돌은 다 만들어, 지금. 우리 돌곡으로 그 잡았잖아, 흑여성몬스터 처음에. 기억을 못하니? 아, 그랬었지. 원숭이 개구리적... 원숭이 개구리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아, 근데... 와, 역시 그레구리야. 역시 그레구리야. 다이아검으로 잡았어. 근데 다이아검 내게도 다 놨어, 미친. 그래서... 돌... 돌두끼로 잡았어, 나중에. 아, 그래? 응. 내가 그때 토스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응. 마주 정말 짜증나요, 버스. 뭔 소리야, 네가 시켰잖아. 다른데 보스 잡으라고. 아니, 미친. 보스를 혼자 잡으라고 보냈잖아, 그때. 만디야, 딴 거 잡으러 가. 자, 여기서 한 번 나갔다 들어오고. 젠장알. 여기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한 번 들어오고. 나갔다 한 번 들어오고. 와, 잠깐만. 드레고니안의 비기를 쓴다고요? 아, 실화야 이거 얘? 와, 드레고니안의 비기를 쓰다니. 와, 드레고니안의 비기를 쓰다니. 와, 드레고니안이 되길 원한 건가. 이거 한 번 써볼까? 와, 아거님. 나랑 똑같은 거 느꼈어요? 마주 개빡센데? 이번엔? 와, 오크. 오크 얘네끼들 처음 사는데 쉬운데? 원골 공격도 없고? 와, 근데 이거. 빡세다. 얘네 피 왜 이렇게 많아? 오, 오늘 4차라 그래. 저번엔 4차 아니었데? 5차인가? 5차. 데미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야, 스킬 쓰고 너 활 들어봐. 개많이 나는데? 오, 네? 응. 뺑뺑.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냥 앞으로 쭉 가다 보면 볼 거야. 오, 잘 모르겠어. 오, 오크 드래곤이랑 간다고요? 오, 오크 드래곤이랑 잡다가 죽었다는데요? 뭐야, 리타님 그냥 절망적이네. 맞아, 저거 잡으러 갈까? 자를까? 저거를? 아니, 맞아. 내가, 내가 펠로 팔게. 저거, 저거 자르면 개꿀. 왜냐하면 뿌리 가지고 있음. 뿌리 개꿀. 맞아, 여기 빨간 색깔 뒤겠지? 왜냐면 내가 가끔씩 이거 잡는 애들 잡으면 뿌리 엄청 많이 나와서 개꿀이었음. 만드가 너가 잡고 있어? 오케이. 어, 가끔 아니. 매 차임. 매 차? 오, 좋아. 일단은 여러분들 데미지 훅 따는 거 보여드릴게요. 5초 뒤에. 자, 5초 뒤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보여주지. 자, 지금부터 갑니다. 3, 2, 1. 어? 아, 이거 데미지 활 데미지 어차피 안 들어가겠구나. 야, 데미지 들어간 거, 몇 들어간 거지? 못 봤어. 마주포스. 마법사네. 이씨. 400정도라서? 개쎈데? 일단 400씩 따는 거면 개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브나 확신이 빠르지. 근데 괜히 근데 이거 쓰다가 정만 나면 근데 절망적인 거야 사실. 자, 일단 이분. 대악마 배딩 그냥 오지게 패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대악마 컷! 컷컷컷! 하나 남았어요. 제가 오른쪽 타고 먹고 있어요. 네, 왼쪽 타고 먹고. 아, 개꿀이에요. 자, 이거 가자. 사람 좀 죽여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거 내고도 훅훅 달아가지고 절망적이야. 자, 이렇게 날라가고. 소리 몇이야? 두 명 100. 100 너무 크지 않아요? 어? 안 커. 왜 커? 너는? 아, 일단 저기 내려가도 되겠다. 당연히. 엘프왕님은 가는 기가 먹으셔가지고. 나? 내가 가는 기가 먹었다고? 아, 소리는 엄청 크게 듣긴 하지. 응, 나 엄청 크게 듣긴 해. 너만 하겠스? 조만간 서는 보청기 가김. 야, 근데 나 나중에 진짜 보청기 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무조건입니다. 제가 확신없고. 와, 나 진짜 맨날 크게 들어가지고 요즘에 소리가 많이 안 들려. 싸인할 때 이름만 하면, 작게 말하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뭐라고야? 이랬음. 계산해보자. 그러면 마족, 우리가 마족 잡고 있고, 오크가 드래곤이나 잡고 있고, 마족이 엘프 잡고 있네. 마족이 엘프? 그렇네. 왜냐면 오크랑 통화를 하면서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한번 잡고 엘프 한번 방해하러 쓱 가볼까? 아, 근데 우리 장군 위치를 내가 몰라. 절망적인 것. 엘프 방해보다는 딴 쪽 가는 게 좋아. 한번 죽여주면 절망해가지고 안 오겠지? 그치그치. 근데 딴 데 가는 게 낫겠지. 그리고 또 꼴등하면 안 되니까. 드래곤 이 안에 비기. 개꿀잼. 드래곤 이 안에 비기. 드래곤 이 안에 비기. 엘프 통화 방? 종족만 가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나 체크해볼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개편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들어오게. 자,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아우, 잡았어. 오, 25개 나오는데? 아닌가? 어, 아. 절망적이다. 25개? 왕님도 25개 나왔어요? 나 25개 나왔어. 개꿀이잖아. 오, 25개 나왔어. 50만원 나왔어. 자, 이렇게 유인합니다. 자, 한번 딱 때려줘요. 개빡치게 해줘요, 얘를. 자, 하면 얘가 개빡쳐서 올 거예요. 다시. 다시 유인합니다. 이리로 와, 이 자식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우와아아아! 개이득! 개이득. 근데 이 스킬 쓰다가? 어, 머리에 이거 꽂혀있으니까 되겠지? 어, 페르자. 아니, 여기 쉬프트 쉬프트 스킬이 있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응. 알았어. 얘 절망, 절망적이게 해주게. 어어? 내가 뭐하시러 가야되나? 잡냐? 아니, 나 이제 얘 한 명 잡을 것 같애. 오케이. 우와아! 데미지 뭐야아! 어? 검으로 해도 데미지 잘 들어가는데? 나 스킬 한 번 쓸래. 응, 뭐야. 스킬 한 번 써. 어, 뭐야. 왜 안 들어가. 왜 벌써 끝났어. 미쳤네? 너 왜 캔슬됐냐? 아, 나 잘못 두 번 눌렀나봐. 두 번 누르면 캔슬돼?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처음 알았어. 일단 조심하자. 그거 기억해놔야겠다. 짠, 짠, 짠. 어, 뭐야. 그냥 쉬프트 쉬프트 두 번 눌러봤어. 야, 근데 왜 이렇게 마크 소리가 작아 보이지? 니 활 튕겨나가는 느낌인데 데미지 들어가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집이나 지켜. 아, 갈게요. 아, 정말. 야, 어디 갈 거야? 드래고니안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오크가 드래고니안 잡고 있잖아. 무슨 뿔이. 어, 뿔이 한 번 놓고 간 다음에. 네. 야, 근데 마족이 개쎄가지고 엄청 빨리 잡지 않아? 평타 대미지. 아닌가? 그쵸, 근데 드래고니안...만 강화를 한 것 같은데. 드래고니안? 아, 어디로 가지? 자, 기다려보자. 9초. 내가 볼 때는 드래고니안 벌써 잡았을 것 같고. 드래고니안 벌써 잡혔을 것 같다고? 그럼 어디 가게? 아, 오크가, 그러니까 드래고니안이 오크를 벌써 잡았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드래고니안이나, 아, 드래고니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좋아. 아, 근데 꿈에서 나 꿈 꿨거든? 중력이가 왜 마족 안 잡았냐고, 마족 남아있었는데, 개바보라고 하는 꿈 꿨어. 개꿈이네요? 아, 어, 개꿈이구나. 어. 흐흫. 뭔가 남아있을 것 같아, 어디 가면. 개꿈이긴 한데. 내가 한 번 집에 갔다 와면 체크 한 번 하도록 할게요. 기저. 어, 잠깐, 우리 저뒤들 다 잡혔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종족도만 가죠? 어, 우리 종족도만 가서 한 번 쓱 봐보라고 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지금 기지에 한 명 쓱 한 번 둘러볼래요. 타워, 누가 깨고 있는지. 누구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오직이네. 저주의들도 잡아야 돼. 아니면 페인트 오직이네. 저주의들 피 몇 남았어요? 아직, 참 많이 남았어요. 루조님이 보고 계십니다. 때리면 안 돼요. 시민이 때리면 안 돼요. 자, 애시복에 넣어놨고. 우리 뿔이 많아. 저, 쿨타임. 활 쏘는 쿨타임일 거야. 팔 데미지 들어가는 쿨타임. 네, 맞아. 루조님 어디 계심? 대접. 아, 얘는 피가 안 보여. 여러분들. 농담. 내가 지금 얘를 죽이고, 어, 죽였네. 아이고, 죽어버렸네. 자, 일단은 귀한서 써가지고 바로 아이템 넣고 올게요. 괜히 죽어가지고 뺏기면 안 되니까. 아, 여기서는 쓰면 안 되지. 밖에 나가서 써야죠. 이거 빨간 원 안에서 못 쓴다는 게 여기만 하는 건가? 신전 말고 여기 안에? 그냥 여기 전체 기지에서 못 쓰는 건가? 맞죠? 아, 나는 그 심장에서만. 심장 그 빨간 선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빨간 선인가 보네. 네, 맞아요, 맞아. 종족, 상대 종족 진영 전체 빨간색. 오케이, 빨간색에서. 아,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되는 게 잘못 썼다가 바로 나가기 컨트롤 해야 돼. 실수하면 이제 페널티 오지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갑자기 번개 떨어지고 돈 내라고 하고. 그니까. 그냥. 그냥 우리 두드려 맞아야 돼. 자, 여기. 자, 50만 원 먹고. 야, 50만 원 개꿀이야. 진짜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와, 이거 50만 원 이거. 어디 갈까? 여러분들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어디가 안 털렸을까? 드래곤이안? 드래곤이안 한번 좋아해. 아, 드래곤이안 둘이 같이 가죠. 어, 오크 가보자. 아, 드래곤이안? 오크? 드래곤이안? 내가 드래곤이안을 가볼게. 그럼 내가 오크 갈게. 어. 드래곤이안 가볼게. 오크? 이거 저주의 둘 좀 누가 지켜봐줘. 다시 봐줘. 루돌이. 나 가야돼. 아니, 여러분들. 니안이 오크여. 둘 다 말하면 내가 몸이 하나야.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몸이 두 개예요. 핑맥이가 내 몸에서 나온 애거든. 그러니까 핑맥이가 가면 돼. 내가 반대로 갈게. 시프트. 써주고. 자, 나무 한번 깔싸마하게 올라가지고. 나무에서 버퍼 한번 싹 받아주고. 이거 아버님이 니안 간다는 얘기죠? 어. 니안 가고 있어. 어. 어. 얘네 왔다. 중화 왔다. 얘네 잡았다. 오크. 오크? 어디로 가고 있어? 엘프 잡으러 가야지. 이러네. 응? 그러니까 얘네 오크에서 중화 왔어요. 머싸가. 아, 머싸가? 엘프 잡으러 가야지. 어. 엘프 막, 막을까? 방어 한번 해볼래요, 누가? 돌 부수는 것만 방어, 방어해도 개빡치거든요. 예, 예. 갈까요? 그, 그거 하면 돼요. 이거 밖에선 어차피 못 때리니까. 부순 다음에 개 튀고. 부순 다음에 개 튀고 하면 개빡치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는 거는 부셔졌을 거야. 음. 여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가운데에 정확히 잘 들어가야 돼. 이게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한번 둘러봐야지. 제발 이거 타워 잘 발견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타워 좀 발견했었는데, 위치를 까먹었어. 자, 그래도 저희가 안전한 거는 세 개를 잡았다는 거야. 세 개. 세 개를 잡았고, 각자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잡았으면 이제 만약에 사람 죽이는 싸움이 되겠지. 심장 부수거나. 여기 없을 거, 어 있다. 저기 하나 있네. 제발. 제발 이거 하나 살아 있어라. 제발. 살아 있어라. 아, 이게 얘네도 빨리 잡아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오크 확인해볼게. 머싸 다 잡은 건가? 자. 야, 얘네, 얘네 잡는 거. 야, 나 들어가자. 한번 나갔다 놀고. 왜냐면 방금 데미지가 공중으로 떠가지고 한번에 훅 안 들어갔어. 아, 적었을 때 피가 차나 보네. 저 때 피 차는 거다. 여기 선박 아니지 않아? 아, 밖인가 여기? 와, 얘네 아구리 방어 이렇게 해 놨네. 장군 그 타워 있잖아요. 어어어어. 거의 입구를 돌로 막아 놨다. 얘네 조금이라도 시간 벌라고. 와... 얘네, 얘네 잘 해놨는데. 오크 잡혔어, 오크 잡혔어. 아니, 여기 여기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오케이.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개꿀이네. 와, 얘 잡기 개쉽네. 오- 좋아. 근데 위에도 막아 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뜨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개 아프네 타격 핑맨이야? 저거? 핑맨이 왔네? 핑맨아 여기 말고 다른 데 봐봐 뭐야 아군이 왔다고? 내가 아군이 왔다고? 내가 지금 여기 방어했어 야 한번 스키 쓰고 가 스키 쓰고 가 어? 누가 왔는데 방금? 왔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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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기 왔잖아 나 아니야 거기 앞에 만드기야 저거 누구야? 조심해 나 아니야 아닌데 너.. 너 아니야? 저거? 내가 있다가 거기? 너 드래고니아 왔잖아 지금 나 워크진영 왔어 미친 소리야 나 다..잠깐만 다시 탈보 타볼게 나 보여? 어 너 보여 야 방금 리타 왔네 니 뒤에 리타 있다가 왔어 야 아무것도 없어 왼쪽 봐봐 왼쪽 미친이 보이는 거 아니야 내 스크린 창 보여줘 지금 왼쪽 봐봐요 왼쪽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오른쪽 봐봐 왜 드래고니아냐 이 멍청아 나 활 쏘는게 보인다고? 어? 저거 너 아냐? 너 활을 누구한테 쏘고 있는데 이리 나와 화공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오른쪽에 있다고 내가 지금 잡고 있잖아 돌에 아니 나 스크린샷을 보여줄게 미친게 있네 쟤 바보가 아니야 쟤 여기로 와 악어님 바보야 이거 이상해 우리 직원간이 균열이 생긴 거 같아 이거 봐봐 이거 워크진영 아니야? 아 여기 드래곤이 아니라고 뭔 개 똥같은 소리야 스크린샷을 봐봐 어? 중력이도 왔다갔어 뭐야? 나 귀신보여 어? 야 만족이 왔어 내 스크린샷을 보라니까? 야! 나 자꾸 애들이 왔다갔다해